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아 일곱시에 모임이 있는데 여섯시 이제 까지 하고 이제 준비해야죠 예 남구범님 안녕하세요 네 고은이님 반갑습니다 내일 아니요 내일 방송을 합니다 예 아 그 5월에 결혼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들 모이기가 힘들어서 오늘 모이기로 했거든요 스타원 어 1.18 패치버전 최근에 나온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예 무료고 리만스터링은 아마 무료가 아닐것 같아요 예 뭐 얼만진 잘 모르겠지만 어 까미홍비라오븐이 2천억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메일 여기 당기시면 안되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스탑할 필요합니다 이런식으로 이메일 보내주셔야 제가 답장으로 파일을 처부해가지고 보내드리니깐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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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정점원 장기 장기 그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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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Pikachu!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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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안녕. 어.. 강좌 스테크 그.. 그 개잘 핵이라고 핵 쓰고 있습니다 개잘 핵 개잘 핵이라는 핵이 있습니다 개잘 핵 개잘 핵 개잘 핵 어.. 깻잎돌이 깻잎돌이 어.. 웃긴가 저게? 어.. 되게 크게 웃네 어.. 네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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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곳은 코드가 되게 신기한 녀석인데? 우리 펜 저그도 지금 물량이 장난 아닌데? 어허~~~ 예 유튜브에 탑감독일을 검색하세요 로드의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를 좀 해줘야지 와보세요 빨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테레비요 테레비요 인터넷 테레비 인터넷 테레비를 모르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시대의 사람이